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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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. 저 이건 음료고요. 과일주스, 우리나라 천원, 비타민C. 왜냐면 여기는 과일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일을 먹어주는 게 게이드입니다. 라고 맛있습니다. 방금 밥이랑 국물이랑 음료는 아직 멀었고 먹었는데 성공도 실패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새로운 것을 도전한 데는 항상 실패의 아픔이 많을 수 있죠. 엘몬트라 미국에서 수입한 그런 몇 달 약무치고 건너온 오렌지가 아니라 여기 헌재 오렌지 그냥 갈아서 만든 오렌지 주스입니다. 맛을 한번 볼까요? 오렌지 주스를 많이 안 맞아서 맛은 모르겠는데요. 그냥 신선한 것 같아요. 달짝지근하고 그런 야시시한 맛이 아니라 뭔가 자연적인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만든 음식을 만드는 주인이 음식을 할 모습입니다. 탈질을 되게 잘하네요. 열심히 살고 있는 여기 현지 화교의 모습입니다. 또 다른 음식을 만드는 분의 모습입니다. 주스의 자료를 가지고 음식이 떨어지면 안답니다. 면입니다. 야채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이상한 데서 쳐다보니까 얼른 꺼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음료 음식입니다. 네. 각각의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. 여기는 면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각각의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. 자기가 친하게 맞게 먹고 있는 거고요. 여기가 주스를 파는 곳입니다. 여기가 주스를 파는 곳입니다. 가게에서. 저 반대쪽은 커리면을 파는 곳이고요. 이제 저는 떠나갈 겁니다. 여기 반대쪽은 인도. 트러블를 맛있고 싶었던 플러스에서 그리고 한국 여행 기능 trabajar 곧 professors 팡經uma 가Comm팀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떤 영상이 뭐예요? 빙롸 카카오톡 그리고 뭐? 제가 계란를 주문했죠 몇 년의 희망이네요 몇 년의 희망이네요 몇 년의 희망이네요 20 년의 희망이네요 그리고 한국 여행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네 핸드폰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kaa ato